판성. 판성. 오, 카메라. 진짜? 언니가 화장 지웠을 때는 완전 약간 순수하게 생긴 뭔가 아기 같은 비주얼인데 화장을 하고 나면 확 센 언니나 완전 이미지가 확 바뀐 것 같아요. 화장 안 했을 때 항상 안경 쓰고 있고 약간 그럴 때 되게 엉뚱한 모습 보여요. 근데 화장 했을 때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. 예스! 감사합니다. 어쨌든 상부상이니까요. 이렇게 하면 무기 되는 것 같았어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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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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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